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든 간에 나경훈 씨가 집단 린치를 아주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치하려면 맷집이 좋아야 되지만 나는 이런 게 더러워 가지고 정치판에 뭐 아예 그냥 발을 디딜 생각이 없고 과거에 그냥 한성적 게임에 빠져 가지고 어떻게 공천관리위원장을 잠시 맡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판이고 더럽구나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체험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나경훈 씨가 집단 린치를 당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도울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쪽에 줄을 서는 것이 다음에 공천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탈을 썼지만 물론 민주당보다 100배 낫죠. 민주당은 뭐 선거를 도덕질하는 당이니까 그야말로 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국민의 힘이 그래도 100배 나은 거죠. 그러나 국민의 힘에도 의분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기계가 있는 사람들은 뭐 있겠죠. 가뭄에 콩나귀처럼 안 있겠습니까.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박대출 의원 정도가 남고 뭐 그 다음에 자기 정치적 생명을 긁어뛰었던 민경욱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도 출신일 겁니다. 경찰 출신의 이만희 의원이 있고 뭐 그 정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제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기분은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지 않고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냐. 나경훈이 무슨 죽을 죄를 졌 냐. 이렇게 물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광역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상현. 윤상현 의원이 아마 사선되면 됐을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한마디를 했네요. 국민의힘에 나경훈에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뺄셈 정치다. 이런 바른 말이 그래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료를 그렇게 집단 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나경훈 전 의원을 향한 당내 친윤계 10장 포화를 두고 나경훈 전 의원에 대한 집단적인 린치는 또 하나의 뺄셈 정치다. 지금 이런 사안도 발생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논평하는 사람들도 다 뭐죠. 친윤계 쪽에 줄을 서겠죠.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저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옳은 일을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 계시겠지만 누군가 그래도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윤상현 의원이 나경훈 전 의원에 대한 집단적인 린치는 또 하나의 뺄셈 정치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뱅폐인 뺄셈 정치를 반드시 격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옳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당권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그래서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울려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특정인을 그냥 공격하고 그게 뭐 줄을 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이 굵은 거죠. 보수 정당과 보수주의의 이념이라는 것은 어떻든 정의로움과 공정함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국힘당 내부에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보수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입니까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공정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정치검사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정의로움에 대한 열망이 있고 공정함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선거 문제에 대해 입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뭐 유에이 아랍 에밀레터 가서 몇십조를 수주했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옳음과 옳지 않음에 대한 기준이 반듯해야 나라도 이끌 수가 있고 말에 심이 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데 그게 심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심이 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실기가 힘든 겁니다 다 사필 기정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인과응보로 값을 다 받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